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제가 영상을 좀 올렸어야 하는데 오늘 좀 바쁩니다. 토요일날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라호라 가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분들이 여유롭게 하지만 차례장처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열심히 노동으로 한 푼, 두 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시드머니를 좀 확보를 해야지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라도 더 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을 한 주를 더 사든지 내가 원하는 ETF를 더 한 주를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삼성전자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량이 깡패다. 수량이 깡패인데 여러분들은 깡패가 되고 싶습니까? 깡패.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만큼 수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량. 수량이 많아야지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차익실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모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찔끔찔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좀 여유로울 때는 열심히 많이 모아가고 나중에 좀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지고 수량을 꼭 원하는 수량만큼 채우라는 겁니다. 1년이면 200주, 2년이면 500주 이렇게 목표를 정하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목표와 원칙 없이 하다 보면 결국은 죽도 값도 안 됩니다.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 이야기 한 게 어느 정도 공감될 겁니다. 꾸주사모 상당히 외롭고 아주 지겹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 결국은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즐겨야 돼요. 수량 모으는 걸 즐겨야 한다. 수량 모으면 즐기는 사람한테는 누구 이길 수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천회장한테 뭐 딴 거 없어요. 진짜 같이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좋았더라.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면서 대표적인 메모리의 디렘하고 랜드플래시 가격이 세 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세 달 연속 상승을 했고 그 메모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우리 하이닉스 실적 개선 실적 개선도 가속화될 거다. 그동안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 했어요. 지지부진 했는데 이제는 뭐 상승세 타면은 불기둥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장조사업체 디렘 익스체인지 보면 PC용 디렘 범용 제품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DDR4 8기가짜리를 기준으로 해요. 이 8기가짜리의 12월 평균 고정가를 보니까 전 월보다도 6.45% 상승을 해가지고 1.65달러를 기록을 했답니다. 1.65달러 참 싸죠? 1.65달러 이 고정가는 구글하고 MS 등 그 빅테크 기업이 대량으로 메모리를 구매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큰 기업들 이렇게 말 그대로 빅테크 빅그룹들이 빅기업들이 대량으로 사는 거야. 이걸 고정가입니다. 고정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량 구매니까 왕창 사거든요. 그래서 현물가 보다도 상당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현물가 현물가 보다도 고정가가 상당히 크다. 영향을 끼치는 게 높다는 겁니다. 디랭가는 지난 10월에 15.38% 막 뛰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떨어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떨어지더니 이제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15.38%까지 뛰었고 21년 7월에 7.89% 상승을 했거든요. 21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이제 반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2년 3개월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12개월, 12개월, 3개월은 왜 이렇게 떼네요. 27개월을 계속 내려가는 거야.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때 다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월에도 3.3% 올랐습니다. 12월에도 올랐다. 그래도 정체는 안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흐름은 이제 지속됩니다. 상승, 상승, 상승 가는 거예요. 랜드 플래시 가격도 올랐습니다. 메모리 카드 USB용 랜드 플래시 범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128기가짜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28기가짜리 MLC를 기준으로 하는데 12월 평균가가 전후보다 6% 정도 상승했어요. 4.33달러입니다. 4.33달러 10월에 상승하기 시작한 낸드 가격은 지난달 4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이번 달에는 4달러 중반에 다가서는 거죠. 4달러 중반에 다가섰더라.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가 진행한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맥을 못 추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델석델석 하는 거야. 델석델석 일단 고정가의 그 반등은 메모리 업체의 그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판매가가 높아야지만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 매출이 커지는 거죠. 매출이 커지면 마진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회복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시장조사업체 보니까 트렌드포스가 있는데 내년 1분기 모바일 디램과 넨트플레이시 가격이 한 18에서 23%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거고 트렌드포스에서는 뭐라고 하냐 구매자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늘리고 있답니다. 구매를 늘리고 있다. 일단은 구매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쌀 때 걔들도 사놓아야 돼. 쌀 때 사놓아야지. 일단 반도체나 디램이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 버리면 지들도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 그동안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재고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재고 물량 다 동의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미친듯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대형주들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상승 폭발력이 강해요.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이 재미를 봤지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판이 바뀔 겁니다. 외국인들은 다른 기업들 신경 안 써요. 오직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다 하이닉스 정도 그렇게 보지 시시콜콜한 그런 중소기업들 관심은 안 갖습니다. 외국인들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겠어요. 그냥 한국하면 삼성이다. 그게 거의 동일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아주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